시카고 호텔로 왔어요 저는 지금 시카고 호텔로 왔습니다 아까 리사랑 밥 먹고 리사랑은 맨날 뭔가 서로 막 짜잘짜잘한 이사한 거 사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런 데 오면 은근 되게 잘 다녀요 같이 그래갖고 아까 전에도 또 또 같이 가서 아니 아직도 우리가 짜잘짜잘한 살 게 남았나? 이러면서 엄청 샀어요 일단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생얼 공개 밀어면 안 되나? 근데 이 카메라는 조금 화질이 옛날 화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일은 저희가 이제 시카고 공연 전에 쉬는 날인데 내일 리사랑 리사랑 허거를 먹고 그냥 뭐 둘이 쉬기로 했어요 배고픔을 이기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을 순 없으니까 배고파요 배고파요 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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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칠리 오일? 이건 뭐야? 칠리 오일? 칠리 오일? 칠리 오일? 칠리 오일 목이 아파서 스트레스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콩 보러 가고 있어요 콩 콩 콩 보러 가고 있어요 콩이 어떨지 여기 되게 뉴욕 같아요 오는 길에 제가 지수 언니한테 사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에이 이거는 아침에 와야지 그래서 밤에 우리는 밤에 와버린 거야? 그렇긴 하지 우와 뭐야? 무슨 우주의 심장 같은 게 있어 우주의 심장? 우주의 심장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지수 언니가 말하는 우주의 심장이에요 두 두 What is that? 우주의 심장 인생샷 찍어주는 곳인가요 여기? 누가 인생샷 누가 찍어줄 건데요 우리 근데 너무 셋 다 차림이 인생샷 안 나온 것 같은 차림이긴 해 이게 바로 인생이지 찐 인생 아 인생샷 삶의 무게샷 여러분 저기 콩이 있어요 이거 진짜 그냥 콩이야 이름이? 응 더비 우리 아까 그거 같지 않아? 여행 유튜버 이름 나팡 내봐 네 우리는 지금 콩이라고 저희가 시카고 콩에 왔어요 시카콩 시카콩이 왔다 시카콩이 왔어요 시카콩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시카고에 오신다면 콩 근데 낮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게 이게 거울인지 콩인지 근데 낮에 오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어 많았어 지금도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인생샷 오야야야 오야야야 우와 오야야야 오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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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프로나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발 감자키를 차가운 날 날을 건강하게 해주기를 플리스 플리스 안녕. 네 오늘은 시카고 첫째인데 네 시카고 데이 원 저희가 지금 펄춘쿠키를 한번 뭘까 근데 이미 까졌어 내가 뿌셔놨어 이거 먹으면 안돼 그럼 먹으면 안돼 채영아 펄춘쿠키 원래 먹는거 아니지 엄마 먹는거야 아니야 먹지마 아니야 먹는거야 엄마 먹어야지 이루어질걸 근데 이루어지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리사야 너 지금 진짜 락스타 같아 락스타랑 팝스타야 락스타랑 팝스타네 지금 이게 뭐야 어머 아니 뒤집어야지 아 뭐야 뭐래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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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집어왔어 내가 좀 뭔가 특이하게 써놓는거 같아 일부러 나는 뭐야 나 오늘도 꿈꿨는데 나는 넘어지면 안되는데 나 꿈꿔 둬 나 귀신 꿈꿔 둬 아니 나 그냥 꿈꿨어 어쨌든 오늘 조심해 화이팅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이거 와 이거 진짜 오류바의 카메라가 저는 코리안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맘에 드는데요. 다음 영상입니다. 대단해. 3년 전 세계에선 잘 헤어져서 이어져서 더욱 바라며 더욱 더욱 깊이 안가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안녕! 카카오! 시카고 진짜 열기가 뜨거운 나라거든요. 나를 달리게 하더니 제법이야.